2021년 9월 7일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래, 곧 그리스도의 할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래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행진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루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낳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자주 혼자 기도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밤을 세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밤을 세워 기도하신 뒤 열두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 눈에는 제자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은 부족하기에 겸손하고, 죄를 용서받은 이들이기에 충실하고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성령과 함께 머무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파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청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청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얻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면 은총으로 당신을 열어주십니다. 파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믿음을 굳게 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